현대을 보냈어요 현대을 보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놀랬던 게 현대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속옷을 벗을 줄 몰랐거든요 속옷을 벗고 다 목욕장 벗어요 목욕장처럼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빠른 줄 모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벗은 지가 너무 놀라웠고 조금 후회하기도 했지만 뭔가 서로의 추억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형이 설명해 주세요 어떤 콩보다? 저희가 예고편에서 콩보다 청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고 뭘 집어던지잖아요 투영장 안에서 그게 이제 각자의 속옷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 굴속 안에서는 진짜 저희가 나체로 있었어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